48세죠? 개축생 소띠? 개축생 소띠 같은 경우는 삼재예요 분명히 작년부터 삼잿바람이 쳤을 거고 그렇지만 나쁘다고는 말 못해요 오히려 삼재가 아닌 경우 엎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세세하게 말 못해줘서 나쁘면 어디 가서 물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삼재가 들어오면서 돈도 나갈 거고 또 몸이 아픈 경우도 있을 거고 또한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하던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작년에부터 무엇인가 조짐이 있었을 거예요 한 가지가 나빴든 두 가지가 나빴든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가서 조심해야 되는 건 사업으로든 문서로든 뭐가 이렇게 들어오는 조짐은 보이지만 추석이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주춤할 거예요 다음 해운년 날삼재가 이제 들어가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구설도 조심하시고 누가 사업을 하자고 손을 잡으시면 조금 뒤로 한 발을 빼셨으면 그 부분은 조금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갑인생 범띠들 이것도 40대죠 성주운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다 40대 갑인생들은 어떤 경우냐면 올해 분명히 대성주가 들어온다 그래서 막힌 운이 열리고 또한 장염까지도 힘들었을 거고 신으로 치는 경우는 분명히 신으로도 고륙을 겪을 거고 그렇지만 인연의 문서도 들어오고 사업의 문서도 들어오고 금전의 문서도 들어오고 모든 대운이 쏟아지는 게 47살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막혀있는 것들을 조금 뚫어줬을 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올해 한 해 해운년과 내년 해 해운년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가겠지만 여기에 내 주변에 좋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한 게 꼬일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만 잘 가려낸다면 하던 사업이 올해 초반부터 초반까지 되기 좀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점점 내가 바라는 대로 문서가 있다면 큰 문서를 잡을 거고 인연이 있다면 들어와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초반까지 모든 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흩어갈 거예요 주변 사람만 조심하세요 경술생 개띠 죽어라 죽어라 할 거예요 근데 죽어라 죽어라 하는 반면에 초반에 힘들지만 후반에 지나면서 연월일시로 따라 틀리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거는 아주 오래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지만 후반 좋아지는 경우를 뜻하는 거예요 후반 음력 10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던 것들이 한 계단 두 계단 상승하는 해운년이 자 51살 요런 개띠예요 초반에 구설도 따르고 힘들고 사람으로도 칠 거고 문서도 나갈 거고 내가 왜 이래야지 죽을 만큼 힘들지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인간 구설이라 그래요 인간의 구설도 잘하면 문서도 놓고 모든 걸 놓겠지만 자기가 자중자해를 하고 간다면 조금 힘든 한 해는 되겠지만 후반으로 가서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자기가 바라는 대로 들어온다고 보여요 들어온다고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 조심만 하고 구설로도 치고 잘못하면 이혼 문서도 들어 간제라 그래요 문서들은 다 보이지만 나쁜 문서들이 좀 보이고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조금 나쁜 문서가 많이 보인다 그치만 좀 참아라 내 입을 닫으면 내가 그냥 머리 팍 숙여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그냥 치고 지나갈 수 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것든 저것든 좋다 나쁘다 하지 마시고 내 주변 동향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 주변에 안 좋은 것들이 끌었을 땐 내가 망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마음의 여행 god psychology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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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